여기 앉아계신 우리 형님들은 기본적인 양심이 되기 때문에 두 개씩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. 하나씩만 드십니다. 드셔 드셔. 너 얘기들. 얘기들 줄라고 집에 갖고 가지 말고 저는 흥끼하기가 청자, 청년들, 자식들은요. 아주 살 날이 많습니다. 맛있는 거 더 작은 거 더 잘 살아요. 그리고 나이 같은수록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비싼 건 입어야 되고. 알았어요? 돈 아끼지 말고 막 쓰시오. 막 쓰. 없으면 대출받아서 썩으래요. 돌아가시면 되는 것이지 뭘. 그것이 간단하지? 그걸 고민하려고요. 돈 없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. 막 갖다 썩으면 된거예요. 나도 하나 묶기라잉.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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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냐? 네. 아이스크림 한 말씀 드십시오. 사슬이 없어. 사슬이 없어. 아니요. 사슬이 없어. 사슬이 없어. 우리 그 공인자들 누우면 안됩니다. 공인자들 누우면 안 됩니다. 공인자들 누우면 안 됩니다. 딱 짱짱으로. 우리 어떻게 구하여. 공인자들. 이렇게 영신으로 쓰시라고 한 거. 이제 뒤로 구어라. 아니요. 제가. 니거도 한번 사봐라. 니거도 한번 사봐라. 아니요. 틀려. 아니요. 틀려. 아. 아. 맛있다. 징그랗게 맛있네. 우와. 우와. 이렇게 남았어. 어. 아. 다음에 형들은. 자. 먼저 온 사람부터 줘볼랍니다. 먼저 오신분. 아니요. 늦게 오신분은 없어요. 늦게 와갖고. 제가 아이스크림이 일어나고. 뭐 썩었어요. 뭐 썩었어요. 뭐 썩었어요. 빨리 와야될것 같아요. 그 질라면. 야. 다 두근만. 그 질라면. 썩을려면. 나라를 안 키우고. 지게들만 다 판물어. 근데 그런거 썩었어요. 그나마 안되겠죠. 어. 죄송합니다. 흠. 흠. 여기. 요거 딴지를 몰라. 오. 야. 여러분 따져라. 내가 그랬어. 내가 모가지를 틀어라 했잖아. 팍. 모가지를 틀어라 했잖아. 손 빚니 쉬쉬 먹어. 아니. 이빨 하다가 이빨도 틀어져볼디.